추석 여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대전과 세종, 충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전 5월드가 37도, 보령 34.8도까지 치솟는 등 한낮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. 오후 늦게 세종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시간당 30mm의 폭우가 내렸으며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. 또 내일도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겠고, 오는 금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.